자, 나 뭐 했죠? 아, 이건 다 깬건가? 아, 다 깼네? 케이스 23 하겠습니다. 챕터 4.1 살인 전담 형사로 지내온 긴 세월 동안 목격한 가장 기괴한 장면이었다. 처음 방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시체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 렛츠고. 아! 이 여자, 이 여자 그 여자잖아. 처음에 나왔던 여자. 뭐야 이거? 아, 이 모양을 맞추는 건가봐. 그럼 퍼즐 또 풀리겠죠? 이렇게. 여기도. 종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 없어졌어 방이. 아, 이 여자 그거야. 그 방에서 봤을 때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때려서 때려서 죽였잖아. 밖에서. 근데 밖에서 죽였는데 왜 안에 있지? 위로 들어와. 이거 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항상. 위는 왜 있는거야 대체. 마트로시카. 아, 이거 뭐 어디다 넣고 뭐 닫고 이게 있나봐. 하나는 원래 공짜로 하나는 주는데 안주네. 아이템 이런 거. 뭐 3개 있으면 하나는 주거든요 사람에. 뭐야. 어. 나 했던데. 있었던데. 전, 전에. 어. 오케이. 어, 뒤에 뭐 있다. 오케이. 책. 어, 이거. 이 사이에 뭐가 있나? 안 움직여. 여기는? 누르는 거. 여자. 폴리스라인. 증거를 찾은 다음에 나가는거야. 액미유. 어. 이런 거 다 모아. 글씨를. 붙여. 1. 큐브에 불이 나고. 멘탈 헬스 피싱. 여기 하나 또 있어. 뭐야. 어, 종이 2. 2. 1, 2, 3. 손에 나오고. 불이 나오고. 전화. 씨가. 아. C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This is the best typewriter for you. 크라우. 정신건강 클리닉. 퍼즐 완성하고. 퍼즐 완성하고. 로스티 라이크. 레이크. 정신건강 클리닉과 락시에 여행을 가세요. 단어를 말하세요. 페인터 오브 레이디 오브 드레이크. 페인터 오브 레이디 오브 드레이크. 평소에 더하. 앓고가. 앓고가. 펀다 오브. 뺄. 앓고가. 앓고가. 뺄. 깔아 3 4 빈센트 오이더 깔아 카처스 깔아 시가 깔아 페인트 오브 라 라 라 테 레이트 레이트인가? 크로 크로 그럼 여기 맞추면 이게 지워지나보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 이 자리에 놓으라는건가? 아닌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아 같은거는 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드는, 빼는거야 이거를 연결 그쵸? 이렇게 이렇게 들어 그쵸? 얘는 여기로 연결 그래서 여기에서 끝 그쵸?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자 얘 얘 얘 얘 얘 얘 얘 가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빨간색에서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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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마른 여기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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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알겠어요? 이게 뭐야? 퍼즐이요 퍼즐 그거.. 정리하는 게임 그거야? 아뇨 정리하는 게임 그거 왜 안해요? 내가 추천한거 내가 정리를 좋아하는게 아니에요 정리 안되있는걸 싫어하는거지 정리 안된게 잔뜩 나온다니까? 그게 싫어서 정리하는거지 내가 일을 해야하잖아 그러면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려고 보면서 배우기는 뭘 배워 배우기는 아니 나는 쑤셔박으니까 맨날 제대로 정리하는게 어떤건지 좀 배우고싶어가지고 나도 못해 그 상태가 싫은거지 그 상태가 왜 싫어요? 그거랑 똑같은거야 노홍철 아저씨 알죠? 정리되있잖아 집에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 정리가 엄청 되어있죠 어지럽히고 정리하는거 좋아하니까 정리해보라고 그거랑 똑같은거 정리 안되있는걸 싫어하는거야 그냥 근데 홍철형님은 그 상표까지 다 맞추던데 방향을 그니까 아무튼 그게 강도의 차이인거지 홍철형님이 나보다 두살인거 많을걸? 뭐야 나 보였지? 아 이거 1 2 3 뭐지? 1 이게 뭐야 이건 또 이거는 퍼즐입니다 나오는대로 이렇게 맞추는거에요 방탈출 카페 같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방탈출 방탈출 카페 왜이러세요 등을 왜 열었어 방금 아니 여기 여기 형사인데 형사 아니 형사인데 등을 왜 여냐고 아니 여기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고 아니야 증거가 있어 아까 나왔어요 하나 클릭클릭을 하다가 순서가 있네 이거 같은거 그거야? 어브라딘호 같은거야? 그럼 퍼즐이에요 퍼즐 그래서 뭐 재료같은걸 찾아서 패럿 앵무새잖아 앵무새잖아 이걸 맞춰야되는데 야 저거 진짜 옛날 모텔 벽지 같다 페인터 오브 레이디 오브 도레이크 페인터 호수의 여자 화가 패럿 냉무새 호수의 여자의 화가 호수의 여자의 화가 아니 호수의 여자가 있었거든요 죽었잖아 맨발이야 피가 흐르고 있어 저 출혈이 어디서 발생했는데? 들어봐 아뇨 시작할때부터 이랬어 그래? 오케이 담배로 뭘 하는거 같아 잠깐만 아 알았다 응 이게 있거든요 다리미가 있네 들어 담배를 놔 담배를 놓고 불 붙여 다리미로 어떻게 붙여 온도가 높으니까 담배를 근데 시가를 왜 붙이냐고 불을 피우게 그런 게임이에요 아 그렇게 그런 게임이에요 뭔가를 작동을 시켜야 돼 연관되는 그걸로 그러면 저 여기다 넣어 죽여 뭐를 넣어 시가를 시가를 왜 넣어 저 애들 죽이라고? 아 정말 아저씨 아니 니코틴윤으로 쟤네들을 죽이라고요? 아저씨 그런 게임이에요 아니야 제작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맥락없는 행동을 왜 하는데 왜 죽이는데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죽으면서 뭘 뱉어 또 아 그런 식으로 아저씨 이건 이런 게임이에요 러스티레이크 좀 알아요? 좀 쳐요? 나 완전 알았어 그러면 시가를 일단 여자한테 물려 죽었는데 왜 물려? 아니 물려봐 그럼 콜록콜록하면서 깨어난대니까 되면 어떡하지? 아저씨 지금 니코틴이 부족해서 넘어져 있는 걸 수도 있어 콜록콜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이 없어 어 불이 있네 아니 지금 니코틴이 부족해서 누워있는 걸 수도 있다고 니코틴이래 자꾸 근데 이게 괜히 이게 머리카락을 벗기는 게 아니거든 예 이거 봐! 뭐야! 너무 담배 안 펴서 벌레가 꼈네 나왔어 아 형 맞잖아 물려 마크는 아닌데 근데 형 접근 좋았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상호작용이 열렸잖아 그쵸 근데 입에 벌레가 있다는 거는 죽은지 꽤 됐다는 얘기거든 그쵸 벌레가 일로 왔잖아 봐봐 벌레가 가는 대로 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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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형 아니였으면 이거 계속 딴 데 뒤졌겠다 입에 이걸 물리라고 해가지고 어? 다시 왔어 또 나와? 아니지 무슨 매죽박형도 아니고 또 나와? 스타크래프트 베러 스타크래프트 베러 그니까 무슨 하이브에요? 아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론가 갔겠지 어디로 갔겠지 어디로 갔겠어 이게 걔가 왜 들어갔겠어 시체라 내가 내 생각엔 벌레 잡아서 고기밥을 줘야돼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 크라임 씬이야 지금 그치? 응 벌레가 어디로 간거야 일로 이리 서 전화번호 전화기 옆에는 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십자말풀이가 있습니다 하아 하아 요거를 풀어야지 이게 나와서 이걸 알려주고 이걸 알려줘야 전화를 걸고 응 이건 너무 어렵다 근데 영어라서 아니 그 요기에 있는거 우리가 입력하는게 아니라 요기에 있는거 갖다대면 완성이 됩니다 음 좋구나 벌레가 아까 간 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 일단 여기서부터 찬찬히 보세요 찬찬히 입구 아까 커튼으로 가봐 어 어 지금 벌레였어? 응 여기있네 여기있네 응? 다른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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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여기다 어 거기있네 거기있네 얘 찬찬히 봐야돼 아 이 새끼 어디까지가 여기있네 다리미는 이제 찍어야지 찍어보죠 찍어보죠 그렇지 짜부 짜부 응 근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봐요 어이구 됐어 열쇠가 나왔어 이런식이야 그러니까 존나 맥락이 없어 왜 벌레에 열쇠가 있어 이게 아니야 어 그냥 상호작용만 하면 돼 어이 존나 이상한 게임이야 존나 이상한 게임이래 저기 열어보죠 세번째 사람 여기 열렸어 존나 이상한 게임이래 ㅎ 으흐흐 흐흫흑흫 존나 이상한 게임이잖아 이거다 이거다 네네어양 네번째 어 다 불타고 있네 왜이렇게 불탐 마흥흑흑흐흑흕ㅎ흐흑흙흐흫흑흑흫흑흫흐흙흑흫흑흑흐흑흐흐희흨흑흑흑흫흫흫흑흐흑흫흫흨가 integr홍흫흑흐흫흫흫흫흫흫흫흐흫흫흐흫흫흫흫흫흫흑흫 저거그그그그그거v 그거같다 그 이 번호가 그래서 이 번호로 024 저기 으음 알았어 나 완전 알았어 이제 지금 방금 뭐 나왔어? 뭐 벌..이거? 이거 얘 이 눈알 형..형나움 잠깐만 멘탈 헬스 앤 피싱 아 이거는 계속 붙어있는거야 이 시리즈에 여기 러스티 레이크네 저 레이크랑 아까 호수의 그 여자랑 이어지겠네 음 그리고 음 여기가 봤을때는 요..이..이..이거 짜부시키는게 음 여기서 뭐 건대기를 또 가져가는게 없네 저 러시아 인형은 열어봤어? 러시아 인형은 음 이렇게 있어요 장미꽃이 있네 마지막에 요거를 못 가져가고 옮겨야돼 이렇게 막 어.. 아! 그렇지 파리맛 좀 봐 아..속 터져 아니..이..보통 여기까지는 와서 먹지 않아요? 쟤네 안 죽었어 그리고 안 떴어 이거 있잖아 아 이걸로 뿌리..이렇게 보낼 수 있어 포닥거려서 어디를 보내야 되는데? 새우도 살아있어 요 안으로 넣는거 같은데? 아..오..암모나이트 안에 나 그냥 얘네 빨리 먹으라고 눌렀는데 일로 가네? 암모나이트 안에 넣기다 이거 멈춰 멈춰 그 옛날에 그.. 액체로 하던 농구 게임 생각나네 어? 걸렸다 저 해초에 해초 흔들어봐 아이 한 마리 더 뿌리자 야 발이 안 돼 한..하나밖에 안 돼? 나갔다 오면 멈춰 에헴 아..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응 시내로우를 이렇게 줘야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가야돼 그니까 하..너무 게을러 쟤네 진짜 일받아 아우 걸리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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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받는데 너무 게을리잖아 쟤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그런지 알아 이거? 이거 산소 안 넣어줘서 그래 산소 아.. 아 그러네 산소 그게 없네 산소 없어서 그래 근데 얘..나 이거 다시 뽑아서 다시 넣고 싶은데 안되네? 딱 뒤에 뒤로 갔다가 오면 될 것 같아 아..뒤로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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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내로 주고 가만있어 잠깐 잠깐 조금 거기서 신내러 한번 그렇지! 잘하네 신내러 한번 그렇지! 또 한번 밀고 됐다! 오! 코스 좋아! 좋아! 이거 컬링이야! 파리 컬링! 됐다! 파리 컬링 좋아 좋아 좋아! 꺼린! 오! 뭐야! 여기 아니었어 여기 아니었어 오! 빛나 빛나! 그러면 다음에? 빛나면 물고기 잎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반딧불이었네? 이게 세 개를 다 맞춰야지 되는거야 아, 쉿이래. 아니 손가락이 왜 나와? 호들아, 호들아 떨거야 안 떨거야? 이런 게임이에요. 됐다, 됐다. 여보. 꿀꺽꿀꺽. 톡. 쩝쩝. 뭐야, 이씨. 전랄 맥락이 없네. 아, 근데. 순서가 이거 이렇게 맞았어. 이거 반짝거리는 거 안 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서순, 어, 맞았네. 이거 세 번째 서점 열어보자, 이제. 다 쳐졌네. 서준에. 뭐죠? 더, 레이디 오브 더 레이크 바이 루카스 피에로. 아, 이거 틀린 사람이. 락쿠스 피에로. 락쿠스 이렇게 뜯어요, 이제. 플레오구나, 플레오. 락쿠스 플레오를 이렇게 뜯어서. 붙여, 거기. 어, 큐브네? 아까 거기에 붙이면 되겠다, 신문에다가. 아, 아, 이거 아까 그거다. 신문에다 붙여. 아무튼 신문에다 붙여. 응. 다 풀었네, 다 풀었어. 여기다 붙여버려, 그냥. 그럼 뭐야? 페이트. 페이트가 돼. 벌써 뜯어. 페이트를 뜯고. 오덕 페이트. 왜 오덕 페이트 몰라? 알아요, 알아요. 아, 뜯고. 응. 요거. 아하. 요것도. 뭐가 있어. 이, 이 위치가. 지금 페이트를 붙여서 우리가 얻어낸 게, 저 페이트라는 저 종이야? 네. 종이 쪼가리 하나야? 응. 여기 맞네. 요것도 뭐가 있는데. 오, 여기 있네. 4, 1, 오! 4, 1, 봐봐. 페이트라는 글씨가 하나하나가 치환이 될 것 같은데, 네 글자니까. 음, 이제 이거 봐봐. 응. S, 이거 물고기, 물고기 하나. 어. 하나? 아하. 두 개 있는 거 보여. 이거, 이거? 응. 아, 그런 식으로 맞춘다? 우산? 우산? 실제 암호해도 이렇게 하잖아. 뭐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야? 세 개? 응. 나비? 응. 기억해요. 세 개 보여요. 나비. 두 개. 두 개? 화살표. 우산, 우산. 어, 화살표. 화살표. 한 개. 한 개? 물고기. 한 개는 물고기야. 네 개는? 네 개는? 없어. 근데 그렇게 배우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저 하나... 아니, 왜냐하면 1, 2, 3, 4가 아까 있었어. 눈깔도 하나네? 눈깔도 하나네? 눈깔도 하나거든? 열리는 건가 보지? 네. 눈깔. 응. 두 개 뭐였죠? 그거는 지금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페이트라는 글씨를 치환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 페이트는 딴 데 쓰겠지. 보세요, 여기. 아, 진짜 답답하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우리 그림 있는데로, 웰태불타는 그림 있는데로 한 번 가보면요? 한 번 봐봐. 잠깐만, 하나. 50만원 누가 슈퍼챗을... 뭐야? 아, 민키밤용 5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만원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럼 떡볶이 안 먹겠네? 떡볶이 넣어먹을까? 아니... 50만원... 떡볶이... 고기... 다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여기는 지금 올 때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직. 아,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거를... 다른 무늬가 없어요. 아니, 그 무늬를 여기 왜 집어넣는 건데요? 아직도 모르네, 이 아저씨. 아니, 1, 2, 3, 4가 있잖아요, 지금. 한 개!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두 개! 그건 그냥 순서적. 어떻게 그걸... 그거를 어떻게 개수로 봅니까? 근데 이 아저씨 진짜 모르네. 이건 순서지. 진짜 모르네, 이 아저씨. 에이, 그건 아니지. 옆에 금고 있잖슴? 금고는 번호겠지, 번호. 그 순서를 한 번 넣어볼까요? A, B, C, D, E, F, 6. A, 1. 근데 T까지 가면 9를 넣는데요? 그 뒷자리만 하면 되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9. 그 다음에 A, B, C, D, E, O. 对이. 됐지? 에이, 참. 아, 이거야. 아이, 진짜. 에이, 저 개수는 진짜 아니지? 보세요, 보세요. 봐봐, 일단 봐봐. 어, 여기 육각형으로 비어있잖아? 이거네, 이거? 저. 아니, 육각형은... 아, 참 선생님. 육각형은 이 시리즈에서 나온 탈출구의 상징이에요. 아, 탈출구의 상징이에요? 저기, 근데 여기도 있네요, 큐브가. 이 게임 이름이 큐브 이스케이프 요거를 잘 보란 말이에요 어 잠깐만 가로로 뭐가 이어져 있다거나 세로로 뭐가 이어져 일직선으로 되어있다거나 지금 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봐봐요 3개 3개 이것도 하나야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2개고 이것도 2개 3개 3개가 이렇게 많아? 어항은 끝난 것 같고 그 그림은 뭐예요? 그림? 액자? 액자에 플라스틱가 하나 바틀이 3개 컵이 하나 있네 오! 미친 1853이네 답은 답은 1853이야 전, 전판에 있었던거야 아 아니네 아니 숫자 하는데 또 있어 전화기 있어 전화기 아 나 완전 알았어 1,8 이거 두번 치환을 시켜야되네 1 8 8 아 이렇게 전화를 건다고? 오 응 3 전화는 6자리야 내가 봤을 때 전화는 6자리야 내가 봤을 때 어? 그럼 공이 누르고 해야지 서울이니까 혼자 웃죠? 공이 이제 눌렀잖아 공이 아니 왜 눌렀잖아요 공이 0,2,4 0,2,4 여기 봐봐 어? 형 자세히 보면 보이네 에이 그렇게 해놨겠냐고 형 이게 이 쉐입이 4밖에 없잖아 그건 맞지 요 쉐입 뭐야? 3이지 0이나 3 응 근데 이게 좀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 근데 추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추리가 장난입니까? 이걸 태워? 공 0 0,2,4 0,2,4 뭐지? 일단 저 빈자리 있죠 4,1,3 저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 오전에서 페이트를 오전에서 저기다 시가를 놔요 어? 어? 미쳤다 아씨 안되네 아니야 이거야 0,1,4,4,1,3 전화 들고 1 공 2살이니까? 아 왜 웃는 것도 못해 0,2,4 1 뭐였지? 우리 너무 방해돼 지금 수사에 0,2,4 네 0,2,4,4,1 3 0,2,4,4,1,3 0,2,4,4,1,3 0,2,4,4,1,3 아 기계식이네 2 아 속 터져 4 4 1 1 3 신호가니? 이거 사운드가 없어요? 사운드가 있는데 근데 이거 서수는 안 맞추면 안 될 것 같아 숫자가 들어가는 게 또 뭐였지? 우리가 얻은 숫자가 뭐였죠? 우리가 숫자가 1,8,5,3 하나 1,8,5,3 1,8,5,3 1,8,5,3 1,8,5,3 1,8,5,3 0,2,3 1,8,5,3 이 그림의 뜻을 생각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큐브에 불이 나서 손에 불이 나고 전체로 불이 나서 흉이 졌다. 그 서점에도 서가에도 1,2,3,4가 있잖아. 난 그게 이어질 것 같거든? 어? 형! 형! 1,2,3,4. 그니까. 그 서가에도 1,2,3,4가 있잖아. 1,2,3,4. 그니까 이거랑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큐브. 1, 큐브. 예. 큐브. 있잖아, 모양. 1, 큐브. 2, 손. 손도 있어요? 손 아이콘이 있어? 있겠지. 2, 손. 나비가 손이겠지. 3. 손이 왜 나비인데? 나비가 손 모양이잖아. 손... 아무튼 기억해. 그 큐브, 손, 집, 눈. 눈. 큐브, 손, 집, 눈이다? 큐브는 맞았네. 저건 눈깔이네, 4번이. 4번이 이거네. 맞네. 응. 눈깔이네, 그렇지. 여기 손인데 손이 불탔단 말이야? 손이 나비를 매. 그냥 한 마리였어. 그래요? 집하고. 집은 뭐지? 집같이 생긴 거 없나? 집값 떨어지니까 아래 화살표. 어, 이거네. 손은... 다시 한 번 보자. 손이니까 S. 저거 한 번 뜯어봐. 멘탈 저 뒤에 그림 가리고 있는 거. 안 뜯어져? 응.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 붙여놓을 수 있겠단 말이야? 저 시가로 혹시 그림을 지질 수 있어요? 여기다 논다는 거는 뭔가... 여기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거 같은데... 네, 저 혹시 시가로 그림을 지질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여기 체크했잖아. 큐브에 손이... 손이 뭘 의미할까? 손이 뭘 의미할까? 얘는 눈은 맞아요? 눈... 눈밖에 없잖아. 근데 저 캐릭터가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다른 캐릭터를 의미하는 거야? 쓰러져 있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원래 그림에 있는 호수의 여자를 의미하는 건가? 이 사람이야? 다른 그림의 눈 쪽을 한 번 접근해 보자. 눈 감고 있지? 눈 한 번 뜨게 해 봐. 눈꺼풀 올릴 수 있어? 아니 담뱃불로 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나면 되잖아. 아니 꼭 담뱃을 써야 돼? 눈 뜨게 하려면? 안 돼, 안 돼. 안 돼서 더 피기만 해? 그러면 아까 그 그림 있었잖아. 큐브 들고 있는. 아니 거기 자꾸 왜 열어? 아니 또... 아니 여기서 쪽지가 나는데 여기서 또 충전 됐을까 봐. 이건 충전이래. 거북이도 아니고. 거북이는... 뭐 거북이는 충전돼? 아니 거기 열 모아놓지 않아? 아니 아까 그... 이거 맞는 거 같아. 아니 그니까 그 책상 위에 있는 그림을 보자고. 책상 위에 있는 그림? 어. 저 저 전화기 옆에 있는 그림. 이 그림 말고 인물화 말이야. 여기 말고 전화기 옆에. 그래서 저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아니였나? 어디였지? 여기지. 어. 그 그림 한번 열어봅시다. 저 요요요요. 잠깐만요. 여성은 열어. 뭐가 타고 있어? 로켓인지 뭐지? 요 마크. 시가지. 시가. 저 위에 한번 저... 이 여자 맞다? 아 여기있네 여기있네 형. 어? 아 여기구나. 이 여자. 눈을 지져보라고. 방금 그 여자. 그... 이씨 봐. 이어지겠지. 급히 닮았잖아 아까 그 여자랑. 네모네 네모네. 눈에 있다고? 그래. 4번이? 다 지져봐 좀. 아! 아 알았다. 형 그렇게 하면 안돼. 저 큐브도 지져보고. 그렇게 하면 안돼. 형 봐봐. 눈 지지고. 어. 손 지지고. 큐브 지지고. 집 지져. 그죠? 여기를 맞는 대로 지지는 거야. 뒤에 두 집이 있네 그러네. 여기 다 있네. 이제 알았네. 집을 지지면 요게 있고. 그렇지. 눈을 지지면 요게 있고. 잠깐만 그럼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손이... 왼손 오른손 잘 봐봐. 저 이렇게 들고 있는 손이잖아. 들고 있는. 언더로. 언더손. 언더손. 1번이 큐브. 잠깐만 큐. 큐손 집 눈이야. 큐손 집 눈. 자 큐. 큐. 큐브부터 큐. 큐손 집 눈. 큐. 눈. 이쪽 손. 집. 요 집. 요 집이었어 요 집. 어. 눈 아래 화살표 집. 눈 아래 화살표. 관역 네모. 됐다. 끝. 눈 아래. 관역 네모. 서가로 가면 되겠네. 눈 아래 관역 네모. 아 됐다 됐다 됐다. 거기 있네. 눈. 아래. 관역. 그거 아니야. 그 관역 아니야. 어. 네모.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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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355네. 전화. 024355. 아 좋아 좋아. 02435. 바로 걷어버리쥬? 전화. 2. 2. 2. 이게. 연속으로 하면 찾아낼 수 있으니까 오래 걸리게 해놨나봐요. 일부러. 1. 2. 2. 3. 3. 3. 3. 2. 2. 3. 3. 2. 3.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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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지각변동 지각변동 어흑 어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말했죠? 말했죠 이런 게임이라니까 아니 근데 왜 팔이 안눌러져있어 그게 더 이상해 아 왜그래 어? 나방 나방이 글씨가 되고있어 가만있어봐 해첩모여 해첩모여 1 4 2 1 이게 너무 웃겨 파리가 갑자기 메스게임을 하더니 북한팔인가봐 북한팔이야 북한팔 1421을 만들었어 1421이라니 7의 배수로 외웠습니다 4 4 4 4 여기서부터 약간 귀찮아나보다 제작자가 그치? 어떻게 이렇게 주지 힌트를? 아 베스트게임? 아니 원래 이래 원래 흠 야 그림이 어 챕터 1을 깼나보네 아 깼어 챕터를 죽은 여자를 발견한 뒤에 발생한 일들을 몇 달간 잊을 수 없다 러스티레이크 뭘까? 나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은 후 이상한 여자와 러스티레이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사무실이 틀어박혀 있었다 내 사무실이야? 이 사람이 우리가 수사관이야 수사관 근데 여기는 우리 사무실이에요? 응 우리 사무실인데 왜 이렇게 미스테리에요? 그게 좀 그 돈이 없어서 뭐 잠깐 움직였는데 방금? 피곤해 아 거울이구나 하하 나 나 너다 너 근데 여기서 똑 떨어져서 뭐가 나와 물 수채군역하면 열어봐 어디 가야겠나 없네 있을 리가 없지 아 아 수사관들 특 벽에 잔뜩 붙여넣 A B C 자 오두막 카빈이 있구요 브릿지가 있고 케이브가 있고 차펠 저 성당입니까? 하우스가 있고 밀이 있어 농장이 있고 집 저게 저게 길로 이어졌나보지 교차로인가 보지 B는 A랑 그지? 응 아니요 그러면 이어졌죠 A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사람이야 A B C가 아니 글씨에 A 케이브 카빈 차펠 B는 안 이어져 있잖아 근데 그런.. B는 브릿지가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형 이런 게임이에요 바보 게임이에요? 어? 드라이버가 있네 파밍 숫자 어? 뭔 숫자? 모르겠어 파밍 아.. 진짜 답답하네 얘 진짜 아우 아무나 막 치면 어떻게 해 리셋됨 그거 같다 샤이닝 같다 영화 커피 한잔 내려 먹자 아 커피 내려 내놓고 안 나와 씨 안 치워놨어 커피를 넣어야 돼 커피 넣어야 돼 커피 넣어야 돼 드라이버를 고쳐 고장났으니까 어어어어어 맞는 것 같아 쑤셔 안되네 The old man worked beside a lake as a approach 지사무실인데 왜 이렇게 찌어져 있어 다 강도 들었나봐 지도? 어디 지도? 볼 수 없네 어? 저거 뭐야 주머니 칼 면도칼이네 커피 필터? 커피 내려먹는 게임인가 봐 커피만 있으면 돼 어 도라이버로 열어보자 냥이 쟤는 잠깐만 깎아줘 면도칼로? 갑자기 뒤에 얘가 차지하고 있어서 안되서 먹이 같은거 갖다줘 어 쟤를 치워야돼 커피 줘서 똥싸기 이거 그거 아냐? 사진찍는 기계? 스캐너 지도 스캔하자 아 이거 붙여 거기 붙여 그렇지 이거 올려놔 그렇지 이거 올려놓으면 안보이던게 보이겠네 빛 때문에 올려놓고 자세히 한번 보자 그 다음에 그거 겹쳐야겠네 종이 두개를 그럼 딱 저기랑 저 번호랑 딱 안되겠네 안돼요? 기억해 기억해야된다고? 그거 아냐 지도랑 일치하지않아 일치하지않아? 일 이 일단 이거 붙여 그는 풍차에 다다르자 시간이 멈췄다 그는 풍차에 다다르자 호수를 옆을 걷고 있는데 풍차에 다다르자 시간이 멈췄다 그거를 풍차를 지도에서 확인을 아 풍차 음 브릿지 호수를 브릿지로 건넀나? 흠 흠 흠 씨가 마지막이잖아 저거는 행선 같은데 아니면 여기서 지도로가 풍차에다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풍차에다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풍차를 호수에서 풍차로 가고 다리 간너서 갔다고 하겠지 동굴이네 저기는 흠 흠 뭘 의미할까 아무튼 커피 이거 올려놓을게 이거 올려놓고 커피가 없네 근데 커피가 다른 방가서 아 나 면도해 어 좋다 갑자기 면도 싹싹 오 문서까지 깔끔해졌네 안되네 자 이거를 미션 해결했으니까 뭔가 어 흔들려 아 올려놔서 아까 그 여기 여기 프로젝트에다 올려놔서 날라온거야 하나 올려놨잖아요 아 지금 벽에다 쏘는거구나 벽에다 쏘는거야 펜으로 그러면은 이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벽에다 어떻게 저거 찍었잖아 지금 찍혔어 아 그러네 어 여기 이거 마킹을 해야될거 같아 아 마킹을 하자 그러면 일단 써놔 9 1 2 3 4 다 이렇게 써놔 트레이싱을 해놔 다시 안되나 이거 아 됐다 1 1 아니 겹쳐서 하자 1 그렇지 2 근데 이거 남아있으려나 남아있겠지 남아있지 하라고 있는거 같아 진정한 만화가라면 지도를 그리시죠 아 여기다가요? 지도를 트레이싱하고 숫자를 나중에 올리죠 아니 이걸 보고해 그냥 아 안되는구나 이제 지도 지도를 해요? 지도를 해요? 아냐아냐 지도 올리고 오세요 마킹은 남아있겠지? 남아있어야지 됐네 아이고 이거네 그니까 요걸로 볼 때는 안 맞았는데 요 빔프로젝터로 쓰니까 맞네 이게 갔던 순서인가 보지? 숲에 있다가 그걸 모르겠네 어? 교회 갔다가 숲에 갔다가 저 오솔길 따라서 갔다가 저거 동굴 갔다가 다리 건너서 풍차 갔다가 아닌가? 순서는 아닌가? 그니까 뭐 이런거야 아 알았다 형 응 봐봐 호수 The old man work beside a lake 호수 풍차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해서 네개를 추려가지고 맞는거 같아요 호수 근데 호수가 뭐야? 호수는 9번 같아요 9 풍차 6 고류 이렇게? 그렇지 근데 우리 아직 이 사무실에서 있는 단서들을 다 못먹은거 같은데 민키밤님 50만원 호수 고맙습니다 그만하십쇼 그만하십쇼 후원 그만하십쇼 후원 멈춰 맛있는거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더 단서좀 모아봅시다 떡볶이에 토핑 잔뜩 넣어야겠다 안 돼 어? 어? 여길 안갔어 밖에 봉댕이 빼서 저..저거 저거는 쇼존매인데 어? 커피다 커피 커피 한잔에 커피 한잔에 커피 한잔에 일단 커피 한잔에 진공간이야? 뒤에 쪽지있다 뒤에 쪽지있어 뭐 적서있어 아 이거 숫자 이거 이거까지 해서 숫자 3개 만들어가지고 한 키는거다 적서 읽어봐야지 적지 붙여야지 spread 흑진 pops 번호가 나타났데 근데 이게 men workload lake 披 rural stopped numbers lake 보통 ex 일단 커피 한잔 마시면 생각해보죠 호수 옆으로 산책을 했다 풍차에 더 기kä série자다 시간이 또 없어졌다 호스 위로 숙자가 났다 멋있네 켜? 물도 넣어야 되나봐? 응? 물도 넣어야 되나? 아 포트에다가 물을 받아오자 세면드 가져가서 여기서 아이 좀 추워라 주집 괴로워 죽겄네 뭉쳐져 봐봐 저거 내려마시죠 왜? 진짜 뭐야 이거 마중이야? 이런 게임이에요 아이 뭐야 애기 까마귀 고양이 주면 잡아먹어 물 쳤어 물을 거기다 치우면 어떻게 해? 위에다 부어 위에다 부어야지 포트를 먼저 선택을 아 진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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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멈출 수도 있나? 이렇게? 아냐 아냐 꽉 채워 몸 멈춰 몸 멈춰 잔뜩 내리자 왜냐면은 우리 오늘 밤 새야될거 같으니까 이거 못 깨고 아냐 아냐 깰 수 있어 와아 바로 먹여? 우리가 쑤셔 넣었어 잠이야 안가 더 줘 더 줘 한 마디 더? 커피 머리 깎아 이제 사냥고양이 아 깎아? 아니 우리 머리 깎았을 때 새 또 만들어야지 아 생각이 그렇게 가? 안 돼? 커피 마셔 내가 거울 보면서 내 생각엔 ABC 요거잖아요 아까 세 글자잖아 지금 전화기 전화기 아니 그 팁이 ABC 요거야 그니까 ABC 세 글자잖아 그래서 올드맨이 저거 숫자랑 연결시키려면 C가 지금 몇 번 이었죠 아까 전에 6번 이었죠 마지막 숫자는 6이네 적어야겠는데 넘버가 호수에서 나타났다 나 알겠네 여기 1, 2, 3이네요 이 종이가 종이가 순서네요 그니까 가운데가 6이겠네 가운데가 왜 6이에요? 미 1이니까요 아까 지도에 밀이 6번이잖아요 레이크 밀 넘버스 저거 다 저기 아 알았다 알았다 지도에 요 차패랑 브릿지 사이에 있는 숫자 이런 식으로 가야돼 그러니까 그런거 같애 갑시다 여기 4 4네 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패랑 케이블 아 C가 6이겠구나 그러면 차패랑 케이블 4, 7, 6이네 4, 7, 6 테레비로 가서 4, 7, 6 넣어보죠 7, 4, 6 7이 맨 앞이야? 응 어 나오네 나오네 죽었던 여자 그 여자요? 네 어 어? 담배 고쳐 커피지 커피 참겠는데 악수하.. 그냥 악수는 안돼요? 핸드쉐이크? 다른 데 가서 뭐 가져와야겠다 어? 끝났어? 746하면 또 나와? 보고싶으면 746 이거 뭐 가져와야겠는데? 저 손에 뭐 쥐어줘야돼 그치? 응 칼 쥐어줘야돼 호수의 여자니까 엑스칼리버처럼 딱 쥐어주는거 아냐? 그러려면 안 가본 방이 있어요? 지금? 없어 위에 천장 여기있네 여기있어 아 그럼 날라가 뭐가 날라가겠지 그 옆에 뭐에요? 그 옆은 그 옆은 아 저 형형형 저 창문도 한번 이거 땡겨 창문도 한번 열어보자 여기 쟤들 뭐하고 있는거야? 써 커피? 아 커피로 줘 커피를 왜 내린거지 내가 마실게 아니면 드라이버는 썩고 고양이를 치워야될거 같은데 일단 그치 안 열어본 데가 오 갔어 갔어 갔다 뭐야 이거 아 아까 좀 이따가 똥싸고 갔어 알 혈변을 혈변을 누구갔어 그 여자한테 알을 한번 줘보죠 그 밖에 순서가 없지않나 아 저기 커피잔 있네 커피 한잔 먹을까요? 저 옆에 있었어 커피 타자 커피 너무 맛있다 247 커피 맛있다 247 왜요 커피 맛있다 247 커피 맛있다 247 커피 맛있다 247 247 또 한번 켜봐 247 다른 채널 어 양말 볶아졌네 커피 맛있다 247 아무튼 실제로 한번 보러 갈까? 오케이 저 창문 지금 양말 벗겨진거 왜 양말 벗겨졌어? 오이씨 되게 계속 오이씨 알죠 큐브 큐브가 이거야 포인트야 안 보이게 좀 흉하니까 오우 닫자 아까 여자 뭐였지? 사.. 사칠육 아 칠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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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으로 줄까? 알줄까? 알주자 됐다 마술이야 마술 이 여자가 새도 키웠어 어? 하.. 하얀 큐브로 바꿨어 하얀 큐브 까문 큐브 다 했네 그럼 다 했어 하얀 큐브 요거 깰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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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었을까? 우리가 타자기 모르지 지금 저거는 저 넘버 알려준거고 요거요? 응 아니지 요거랑 요거랑 지도만 있어도 푸는거에요 아 그러네 요거 필요가 없어 그거 한번 보자 아까 저기 커피에 뭐라고 써 있었지? 2.. 2.. 247 247하고 지도를 한번 보자 247은 아까 썼는데 이미 아 연결은 안되나? 해볼까? 2.. 4.. 안 돼 안 돼 그냥 삼각지대야 큐브를 어디다 쓰지? 여기서 뭘 쳐야돼 내가 봤을 땐 검은 큐브 하얀 큐브 남았지 지금? 여기서 뭐 치면 뭐 나오고 근데 요게 요거랑 연계 지금 안쓴 아이템이 있어요? 저 지도는 저 커피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바꾸는 거 바꿨어요 진짜 우리 그럼 큐브 밖에 없네 남은 거는? 큐브랑 다 썼어 한번씩 그치? 주긴 줬는데 이게 갖고 있으면은 원래 없어지거든요 갖고 있는다는거 한번 더 쓸 수도 있어 타자기 밖에 없는데 저..저.. 나머지 다 써 전등은 킬 수 있어요? 스탠드? 그거 그거 전등 전등은 딱 상호작용 없고 247 저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저걸 한번 더 이걸 할 때 큐브를 했나? 커피를 마셨지 답은 저기인데 타자기인데 그치 타자기 밖에 없어 타자기 한번 보자 타자기 타자기 ural 타자기 타자기 침 타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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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멀리 떨어지는게 있네 띄어쓰긴 안돼요 여기에서 막혔네 간단한 거 입력하는 것 같고 여기 있는 단어를 써야 되나? Man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The numbers appear above the lake 저거 같거든 마지막 문장 호수에서 숫자가 나타났다 호수에서 나타난 숫자는 뭘까 지도를 한번 남자가 호숫가를 걸어서 풍차에 도착하니 숫자가 나타났다 뭔 년인지 모르겠네 물타 저거 다시 한번 벽에 붙은 글 다시 한번 볼까요? Man Walked Lake Man Walked Lake 아 저렇게 하나씩 나오는구만 Walked W-A-L-K-E-D 아 거긴 줄 안 쳐져 있었나? 스탑드 레이크 레이크 한번 쳐 보자 레이크 밀 스탑드 넘버스 레이크 받는 거 없는데? 어? Man Man이 Man이 됐네? Worked까지 치면 걷겠네? 지고 보자 지고 보자 애님 어 올 거니 그 다음에 뭐였지? 레이크 레이크로 가고 레이크로 가고 레이크로 가고 레이크 왔어 그리고 스탑 스탑드 밀 스탑드였지 밀 스탑드 아니야 스탑드였을걸? 순서는 그건데? 순서는 밀이 먼저 나왔었어 아 밀? 그럼 순서대로 해야돼 밀이 먼저 나왔어 아 밀 스탑드 밀 스탑드 이야 아 나 되게 쉽게 그린다 스탑드 그리고 이게 그건가? AI 그림? 어 맞아요 열받네 그리고 넘버스 넘버스 어 저거다 3 9 2 3 3 3 채널 3 그리고 여기 큐브 듣고 끄신가보다 그런가보다 이제 더이상 억지라고 안하네요 그냥 받아들이네요 3 9이 나오면 억지 세상을 받아들였어 너무 늦자 더이상 말도 안 돼 이게 새 새 그 수염새에서 이미 포기한 듯 응 흐흐흫 된거야? 왜 안나? 저거 환풍기 남은건 환풍기 뿐이야 도전 과제에 아까 뭐 환풍기 나왔어 그림이 빈이 빈이 어? 어? 이거 그거잖아 플라네타리움 시공이네 이러고 히오스 시작되면 재밌겠다 챗더스레이 예배담 드디어 나는 레이크.. 러스티레이크에 가까워졌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나는 깊은 잠을 잔 뒤에 사진 속에서 보던 예배담에서 깨어났다 엎 다 뚫어 정 왼쪽으로 먼저 가자 왼 dass 그 밑에 뭐 그림이 있거든? 아, 저거는 148이고, 저거를 찾아가지고 저기에 대칭되는.. 148 해가지고 맞추는 거네. 저 조합이, 그지? 위부터 148이겠네. 가운데는 더 넘길 수가 있는 건가? 세 가지야 다? 없어요. 어떻게든 찾아와야겠네. 네. 아이고, 이씨. 이건 그냥 돌리기네, 돌리기. 됐네.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다, 생각보다. 근데 왜 깜짝 놀랐어? 어? 다 해야 될까 봐? 나 이건 줄 알고, 착착착착 한 칸 비워나가지고 하는 옛날 버즐 있잖아. 어이구, 왜 안 맞아? 거짓. 아, 이게 안 맞구나. 쉽네, 이거는. 이거.. 무슨 그림이지? 성모 마리안가? 창작 그림 아니야, 여기서 만든? 오오오오. 그럴듯하는 말씀이지? 다 맞춰야 되나봐. 큐브. 눈깔. 눈깔. 왠, 왠, 오오오오 그거잖아. 아, 눈깔은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야? 네. 왜 이렇게 눈치를 보냐, 쟤는. 아, 내가 싫어하는 거야. 주우자, 주우자. 이거 싫어하는 게 뭐야? 이거 한 칸 비어있는 거. 어, 내가 싫어하는 거야. 왜, 왜 싫어요? 못하니까. 얘가 여기인가? 빤스. 그거 맞는 거 같은데? 빤스는 맞는 거 같고. 다리가. 여기 맞는 거 같고. 오우, 잘하신다. 내려오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 가운데 아래 같은데, 그 그림이? 아, 이거 안 이어지네. 이게 왜 이어진다고 생각했지, 이게?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거야. 옆에 보면 안 이어지잖아. 그것도 이어지네. 봐봐, 여기서 여기서 이어진. 아, 이 사이에. 아닌데? 안 이어지잖아. 뭐가 이어져, 이게? 그냥? 아니, 그 중간에 그 빈 부분은 저기.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봐봐. 여기서 대가리가 잘렸는데 어떻게 이어져요? 근데 저 위에 창문은 딱인데? 딱인데? 뭔가. 이 창문이 이 창문이 아닌 거 같아. 창문이 좀 넓은가 보다. 하나 더 있나 보다. 이 큰, 뚱뚱한 아치인가 보다, 그치? 뚱뚱한 아치야. 맨 위에서. 아,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아, 알았다. 이, 얘는 여기야. 그치. 아니지. 뚱뚱한 아치. 여기고. 얘네가. 어, 이게. 이 두 개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네. 그러면은. 좌우, 이걸 벌려야 돼. 벌리고. 여기에. 이게 맞아, 지금. 그 위에. 여기는 뭐가 있지? 거기는 그냥 비어있는 거지. 아, 여기는 비어있고? 응. 그럼 이거, 이거 들어가고. 밑에 순서를 마쳐야 돼. 그게 왼쪽으로 가야되고. 아아. 잠깐만. 으응. 어떻게 넣어야지? 아흥. 얘가 들어가려면. 얘가 빠져야되는데. 빠질려면은. 순서가. 아흥. 이거 어떻게 빼. 어? 잠깐만. 그, 오른쪽 위에 한번 치워볼래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여기에? 치워보세요. 아치, 저. 밑그림 있잖아요. 네. 혹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저. 저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끝으로 가야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였어요? 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같은데, 밑에? 맞네요. 승질나. 당해버렸구만. 자, 다음에 여기. 다 있네요. 다 있네요. 근데 왼쪽에 있네, 그럼. 그거네, 그거. 이게 뭐야? 아, 저게 이어지게 만들었구나. 그림을 다. 됐네. 어우, 승질나. 큐브 넣으면 되고. 오케이. 와, 근데 이렇게 이어지게. 그래서 왜 여기 아래가 안 이어지지였네. 잘했네. 잘했어. 큐브. 눈, 눈알 봐. 얻었어요, 큐브를? 응. 저기는 하얀 큐브 넣어야 되나 보다. 그치? 여기도 큐브를 가져가나? 여기서는 아까. 어, 하얀 큐브. 여기서 막 흔들렸는데 뭐가... 되진 않았어, 그치? 응. 갑시다. 된 것 같다. 갑시다. 옆방. 위도 볼 수 있고. 어, 한번. 어, 여기가다. 눈알? 어, 여기가다. 됐어! 우와! 미친... 우와! 뚱시뚱시! 오, 여기. 우와. 어... 호수야 호수 어때요? 타격감 미쳤어 히오스되 러스트레이크 타격감 대결은? 히오스 불을 붙여야 되는데 똥갈 왠x3 어! 아우 씨 어 왜 왜요? 음? 복잡해버려서 맞춰 4, 5, 3이네요 숫자네요. 맞춰. 그 453이잖아요. 453? 어디? 저 동그라미 4개있고 여기는 3개있고 여기는 5개있고 일단은 저 줄을 맞춰보죠. 이어지게. 올리고 잠겼대. 저 그림을 맞춰야 되는 건가? 저 그냥 윤기인가? 뭘 표현한거지? 뭐야. 막 주네 그냥. 그냥 막 줘. 뭐야 막 줘 그냥. 잉꾸. 그리고 요거는? 올려야 되는데. 조절이 안돼? 여기 잉크가 됐으니까 그림이나 조질러 가자. 저쪽. 요것도 한번 볼까? 그냥 열릴 것 같아. 아. 아 이거 올리는 거네. 아아. 중간 위, 아래. 2, 3, 1. 2, 3, 1. 그렇지. 이거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 같은데? 고흐가 계속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됐다. 아이고 혜자인데? 너무 많이 줬는데? 다. 대가리. 그거 콘슈. 콘슈. 콘슈 대가리. 아 눈갈. 콘슈 눈갈. 시간. 심장. 너. 애기. 애기 목 exports. 진짜였어. 심장이네. 그럼 심장을? 심장을 심장에 넣어. 심장에 넣어. 그럼 가위가 돼. 그럼 가위를? 암튼으로. 여기로 가. 연결해. 거자야. 오늘 붙여. 아니, 그 방향이 아니고. 아, 씨드로가 있네? 암모나이트...에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위아르가 바뀐 것 같아. 그렇지. 어, 아니다. 그렇지. 암모. 암모는 구해야되고. 아까 숫자 있었지 않았어요? 아, 뭐였더라? 있었는데? 어디였지? 148. 됐어. 촛불. 촛불로 암모나이트 지져버려. 야, 이거... 혜자. 혜자아파트. 혜자아파트였어. 생각보다 혜자아파트였어. 저 회불에 불 붙이자. 중앙에 있잖아. 아, 맞아. 자. 와라. 와라. 하나만 붙이나? 아니, 두 개 맞는 것 같아. 두 개 맞는 것 같아. 잘 붙였어. 이거 볼까? 왠, 왠. 어, 왠, 왠, 오. 가위. 그 다음에 여기거든. 위엔 뭐 있어? 위에? 그냥 줘봐요. 뭐가 있어. 가위로... 암모를 열어야 되는데? 눈깔 다시 빼. 안 빠져. 저 점 하나, 두 개 짠은 뭔데? 방금 밑에. 제일 밑에 칸. 그 점 하나, 두 개는 뭐야 이거? 걸려있던 거. 아, 그냥 못이야? 응. 여긴 아닌 것 같고. 그림으로 가야겠는데? 여기도 다 했단 말이죠? 큐브 했었고. 큐브 했었고. 가위로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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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빛이나? 저 프레스코 뒤에는 뭐 없어요? 상호작용? 방금, 어, 뒤에, 저 창문. 없어요. 없어요. 물을 붙여. 오케이. 가위가 주었다는 건... 아직 가위로 안 썼지? 응. 뭐, 짜는 걸 찾아봐야겠는데? 거기는 뭐 없는 것 같고. 남은 건 석상인데? 석상인데, 석상을... 손갈, 다양한다, 십자가...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어, 비춰봐. 밑으로 하면 뭐예요? 밑은 나가는 거야. 여기에 눈깔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가져가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얻은 게 가위잖아요. 네. 초는 썼고. 가위면 뭔가 잘라야 된다는 건데. 자를 수 있는 물건이 여기 그림밖에 없는데? 그림을 혹시 자를 수 있어요? 찢어버릴 수 있어? 가위로? 가위로? 벽화인데? 아니, 저 밑에 있는 그림도. 이게 안 나왔었거든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석상이. 석상 순서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아홉 개. 아홉 개가 있어서 딱딱딱 표시되어 있으면 요거, 요거, 요거.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까 그 지도, 그 숫자 같이. 그니까. 구등분표가 있으면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대치를 해서 구등분표가. 요거, 요거. 요게 안 나와. 좌우, 좌자우. 아, 알겠다. 좌자우, 좌자, 좌우, 좌자우. 석상을 딱 고르고 맨 위칸은 좌우, 좌좌. 우우 하는 거 아니야? 기준이 어딘데? 두 개씩? 머리, 눈, 코, 입. 두 개씩. 두 개씩이야? 응. 두 개씩 나눌 이유는? 세 개씩 있어서? 응. 좌우, 좌자우, 우, 우. 응. 이거는 내가 처음에 했던 거. 근데 우리 처음에 들어갔을 때하고 얼굴이 다르다? 이대로 맞추면 지금. 지금 여기 들어갔을 때랑 달라. 어, 이걸로 하면 그냥. 아, 이건 기본 세팅이라고 그래. 여기서 좌좌, 좌우, 좌좌우로 하면? 안 돼요? 어? 대전아. 아, 그냥 나온 거야? 그냥 한 건데? 그냥 한 거임? 눈가를 여기다 놔. 눈가를 넣을 때가 있었나? 바꿔 껴. 그림. 왜, 왜 줌? 근데 왜 준 거야 방금? 난 왜 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몰라. 그냥 우연찮게 맞은 거 아닐까? 그럼 또 더 주나 해보자. 아, 석사? 계속 달라고 그래? 어. 계속, 계속. 자, 봐봐. 그냥 어울리는 얼굴로 만들자. 관상으로. 콘슈로 가보자, 콘슈. 거기에 뭐가 있겠냐, 입이? 어, 여기 어울리지 않아, 약간? 정면이잖아, 정면 입. 아니지. 정면 입이지. 아니아니, 코는 고정해봐 일단. 정면, 이거 하나잖아. 위에만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어, 안 나오네. 표를 한 번 봅시다. 눈가를. 이 표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형형형형형. 이 조합으로? 눈가를 주잖아, 이게. 응. 요거는 다이아몬드로 주겠지. 아, 그러네. 눈감고 아하기. 그 편 가본데? 눈감고 아하기? 응. 아하기. 어, 그거잖아. 다이아몬드. 안 주는데? 아이, 줄 리가 없지. 이게 뭐 말, 말이 되는지. 눈감고 아하기 하면 이거 줘? 아니, 약간 줬잖아. 근데 눈가를 왜 줬지, 대체? 십자가. 엄근진. 십자가 이거 형 그거 뭐지? 어? 그. 그 친구와 함께해서 그. 나쁜촌장. 처음에. 신감기? 배고픈. 그 눈이네. 어, 맞아, 맞아. 나쁜놈촌장. 반전된 눈. 응. 십자가 반전된 눈. 아. 아가 왜 두개야? 똑같은 아지. 고르는게 아니고. 그림이 완전 똑같아. 아, 으, 아. 아, 으, 아. 아, 으, 아. 왜 아, 으, 아일까? 여러가지 중에 고르는게 아니고 왜 아, 으, 아일까? 저 위에 눈까지 꽂으면? 안꽂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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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까지 눈까지 꽂으면? 어, 얘들. 여기? 148. 이게 뭘까? 좌우, 좌우. 안무만 열면 되는데. 아니, 지금 순서는 석상 쪽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아. 한 번만 봅시다. 다시 한 번 봅시다. 날 것 같아. 아! 저기 눈 감은 거에다 눈깔 꽂으면? 하나만 감고 있잖아. 아! 다 뜨게 한다면? 아니네. 얘를 여기다 준다면? 걔를 독수리한테 준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애 했을 때 나온 거. 왜 나왔냐, 이거야. 우리가 막 뭐 하다보니까 나와가지고 받아먹긴 했는데. 응. 애 했을 때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애. 애 했을 때. 한 번 들어가봐요. 거기. 여기요? 거기서 눈 감은 얼굴을 찾아봐. 거기다 눈깔 박아봐. 아, 저거 막을 해. 흐흫. 흐흫. 아니, 이거랑 상관없어. 이게. 이 배치를. 흐흫. 흐흫. 왜.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지. 아, 으, 아가. 다른. 그림으로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왜 준 거지, 저거를? 눈깔을? 뭘 맞췄기 때문에 나온 건데. 아. 아, 으, 아. 그러면 보석도 나올 텐데, 뭘 맞추면. 아, 으, 아. 아까 전에 어떻게 했는데 나왔지? 우연히 나와가지고 기억을 못하겠네. 절대 하던 거 순서대로 해. 뭐지? 어? 입에다 넣어보래. 근데, 아니 이게. 입에다 넣는 거랑 상관이 없는 게 봐봐요. 왜 나왔냐 이거야. 이유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이유가 어딨어. 근데 우리가 이거 해봤잖아. 십자가 이거, 아. 아, 그거 나온 거? 어, 그거 나온 거는 뭐가 맞아, 조합이 맞았나. 이거, 이거, 이거 떼 봤잖아. 눈, 눈, 독수리, 으. 어? 눈에 눈이었어. 그냥. 그게 다예요? 보석에는 보석 넣고. 그러면 눈깔은 일단은 저기, 패스해야겠네. 저거 나올 때까지 또 돌려봐야겠는데. 아니지, 눈 있으니까 요거 하면 되지. 그니까 저 십자가하고 이제 보석만 찾으면 되네. 독수리, 아. 그럼 머리 고정시켜놓고 계속 돌려봐야겠다. 아니, 독수리, 으. 이거야. 응. 하. 완전 알았어. 아까 아이는 그냥 에 할 때 돌리니까 처음으로 그냥 공짜로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의미가 있었는지를 찾은 거야. 그렇지. 십자가만 찾으면 되네요. 나와야지. 주세요. 안무가 나와. 안무의 안무. 안무의 안무네. 뭐야, 기름. 기름 어디다 치는 거야? 활활활활. 그래, 불 좀 파이어. 이야, 좋다. 어? 잠깐만 커져? 불씨를 계속 키워. 불붙게. 아닌가? 저거 계속 퍼트리는 거 아니야?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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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퀵. 십자가가 있어야 얘가.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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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거기 불 붙이는 데로 가보세요. 이제 안 돌아가. 어, 여기서 끝난 거 같아. 줄 거 다 줬어. 퀵. 그, 해 풀리는 데로 가보자. 여기서 저거네. 웬, 오, 웬, 웬, 우. 아아, 맞네. 웬, 오, 웬,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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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간다 간다. 거꾸로 간다. 시간. 시간.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저게 맞는 방향이에요. 왔어. 하레. 하레 pussy. 왁 bit. 입이 꼬매졌어. 하트 아니 원래 저래. 하트 아니. 하레 표레. 뭘 꼬매져 slam. 저거 꼬맸녀. 꼬맬잖아. 꼬맨거지. 공시리 왁ugsì. 하탕 리가 리가. 할 Nerdy 도네 receiver 하aced 할게 빨리 넣어놨게. 하핳. 하핳. 가 samen tab. 하하핳. 하이홉이 아 이거 잘라버려 아 입을 잘랐어 여기를 어딜 잘랐어 아 난 위에 어이 독수리 독수리도 계속 나오는 애야 까마귀지 까마귀 아 끊어버렸네 나이든 까마귀와 나는 말없이 호수 중앙에 섬으로 배를 타고 갔다 까마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도 나보다는 뭘 해야할지 난감했다 되게 악몽 같다 이거 악몽 아니 계속 여기를 떠돌아 헤매고 있어 이거는 뭐 여기도 있다 쓱 톱니바퀴를 집어둬야 될 것 같은데 저기 가운데 구멍에다가 부품을 집어둬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찾아야겠다 어엇 다른데 가보자 아까 우리 도착한 데고 여긴 뭐 없을 것 같은데 응 부품이 많네 빠루도 있고 성냥 저 위에 뭐 있다 합의도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름이야 아 여기 아 이거 만드는 거구나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여여여여여여여여 일곱 개 저저저저 작동시켜야돼 우린 다섯 개 제일 큰 거 왼쪽이 아래 왼쪽이네 어 여기? 어 안 닿네 거기 안 있네 거기 맞네 여기 밖에 없어 어 거기야 애기 어 그렇지 하나만 더 중간 사이즈 하나 넣으면 끝이 끝나네 애기는 거기 맞아 사이즈 맞어? 왜 그래 왜 그래 거기 중간에 왼쪽 끝에 어 하나 더 있어야겠다 아닌데 누가 나 맞고 있는 거 아니야? 됐네 하나 더 있습니다 빠루 응? 빠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딴 데서 부여야지 어어어 개무서워 방금 뭐야 이거? 어 뭐 문신같은건가? 집이 문신했나? 저거 빠루를 한번 뜯어보자 저기 어 어 어 요거 요거 요걸 뜯어보자 그렇지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여기 막판이다 엘리베이터 승강기 같은데 어 맞네 그럼 이제 사람이 오겠네 서서히 오고있어 전쟁 벽도 여기를 오싹오싹한데? 저기도 여기도 뚫을 수 있다 그림 옆에 어 여기도 또 있다 이거 하나 어 오른쪽도 뚫을 수 있어 흐르는 흑 흑 흑 흑 핸드페이 시간제한이 있다 시간제한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 저기 빠져를 해야되고 넘어갑시다. 여기 넘어가고 챙기고 안 챙기고 다각착 열고 빠져를 챙기고 그리고 여기로 가서 챙기고 이건 나중에 하고 벌써 동이 큰 거 넣고 넣고 약간 동이 넣고 쬐긴 거 넣고 하고 됐다.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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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기름 넣었어요. 사슴 안녕 그리고 빠르로 뜯고 뜯고 빠르로 뜯고 여기 가니까 요거 맞춰 기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기름 아 이어지게 그쵸 가운데꺼 가운데꺼 뒤집어야지 어? 가운데꺼 뒤집어야지 가운데꺼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뭐하세요 왼쪽 위에 떨어지잖아 어? 왼쪽 위에서 떨어지잖아 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가운데꺼 뒤집어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거 뒤집어야지 그렇지 아 잠깐만 기다려봐 위로도 올라가? 모르겠어 위로도 올라가는 거 맞는 거 같아 되니까 이거밖에 없어 됐다 됐다 됐어 자 기름 들어갔죠 기름 들어갔죠 기름 들어갔죠 그럼 예를 들어 사슴 사슴 어떻게 하자 아니 저거 이제 엘리베이터 작동되는 거 아니야 목 잘렸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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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춘하자 열어 가자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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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어어어어 쟤한테 잡힐 뻔 했잖아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 없어요 드디어 나는 호수에 다다랐다 내 몸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죽었네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경험한 듯이 시간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나의 모든 기억들은 작은 큐브 안에 갇혀서 호수 주위에 떠있었다 세 개 못 찾았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다섯 개 꼈어요 이 큐브 없는 게 그거요 아낀 거 이제 아시겠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재밌네 방탈실 게임